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장료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2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조합원 제명과 정당한 사유사건입니다. 선거는 2021년 10월 28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17-20070이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당 사건이고요. 원고는 제명된 조합원이고 피고는 잔류한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이라는 게 거창한데 동업을 했습니다. 의사 3명이 동업을 했고 원고가 동업자 계획 중에서 제명되고 퇴출됩니다. 나머지 의사 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토론회당을 청구를 했는데 원심에는 졌다가 피고들이 남아있는 조합원이 이긴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와 피고들은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고 원고는 7분의 1, 피고 중에 한 명은 7분의 5, 남은 한 명이 7분의 1, 그러니까 피고 한 명이 7분의 5가 가장 많죠. 이 사람이 출자를 해서 동업을 하게 됩니다. 동업을 해서 5년간 병원을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5년 뒤에는 다시 변경하는 재계약을 논의를 하자. 이렇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논의를 하는데 지분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배당 이런 게 문제가 됐겠죠. 그러면서 4개월간 협의가 했으나 심각한 불화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피고 1, 7분의 5를 갖고 있던 피고 1이 2013년 7월 16일 날 원고하고 피고 2한테 회의 소집을 통질한 다음에 원고를 조합해서 제명합니다. 제명 사유로는 동업계약이 말료됐고 재계약도 피고 1이 안 하고 있고 지속적인 동업이 불가하니까 불신감 초래기 때문에 돈이 안 된다. 그러니까 원고가 화가 나서 피고들을 횡령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이거는 무혐의로 봤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원고를 지금 제명했는데 조합원 제명의 정당한 사유에 신뢰 훼손으로 조합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되는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 판단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피고들, 7분의 5와 7분의 1의 의사들이 변경안이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재계약을 임할 혐의를 입어야 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변경안을 거부하는 데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합리적인 이유가 내가 변경안을 거부한 이후에 이런 이유가 있었어 라고 해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되고 반대로 원심처럼 원고의 규칙사유에 재계약이 불성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 원고의 규칙사유를 피고들이 입증을 못했다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에 인정하지 않는 것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애매한데 결국 입증 책임의 문제입니다. 결국 원심은 피고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원고 네가 지금 문제된 원고의사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제명은 정당해서 없다라고 판고인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결국은 변경안이 체결이 안 돼서 불화가 생긴 거 아니냐 불화가 생겼으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렇다면 원고 네가 이 변경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를 입증을 해봐라 또 합리적 이유도 없이 거부를 했다면 결국은 해산할 수 있다 제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실무에서는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공동운영불가도 제명사업이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동업조합이라는 게 보통은 조합이라는 계약을 쓰기 않기 때문에 보통 동업계약이라고 하는데 동업을 하다가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때마다 이렇게 아까 여기 원고도 말할 것처럼 횡령으로 고소하고 이렇게 서로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신뢰관계 회복 파탄으로만으로도 제명할 수 있다라는 게 이 판례의 중요한 의의이고요. 그렇다면 이 파탄의 주의 원인이 잔류조합원이라면 인정이 안 됩니다. 이 판례는 이 신뢰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원인이 살펴보라는 겁니다. 누가 주된 원인이 있느냐 그래서 원심은 원고의 규칙사유가 입증이 안 됐다고 해서 원고 승을 해줬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고 결국은 재계약이 안 된 게 파탄의 원인이고 그럼 이 재계약이 안 된 거의 원인이 뭐냐 원고 네가 합리적인 내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오케이. 합리적인 이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원고 네가 이거를 거부하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는 있는 거냐 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입증 책임이 누구냐가 관건이 되고 이 판례는 입증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를 잘 음미해 보면서 읽어봐야지 그냥 단순히 이거 신뢰관계 파탄만으로도 조합 제명 가능하다 이렇게만 보게 되면 판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 사건은 조합원에 관한 사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